케이스 멀리서 그냥 멀리서 포니 같이 가 같이 가 우리 같이 가 미모야 멀리서 말도 안 돼 흐흐흐흐흐흐 master so 이 하하 와우 어 갑자기야? 사람이었어? 야 저 저 태어났어 저 태어났어 저 태어났어 자 옷만 입어 아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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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희야! 전화주라고 할거야! 전화주라고 할거야! 뭐해요? 아니 주워서 아우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편지 써 엄마 아빠 엄마 아빠꺼 아니야 어버이날에 써야지 아빠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아니야 내 손이 아니야 엄마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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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Fatta 홍대 cadd 누가 말했는데? 열탄 전공리입니다 맞아요 여기 염탄 전공리에요 여기 염탄 전공리에는 여기vis 많이 흐르고 있는데 근데 이 강 이름 안명으로 할게? 저 한탄가 한탄가 손돌아야지 사야 와우 한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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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발굴이 뭔지 알고 있어요? 발굴이 뭘까요? 참린거요 참린거요 그리고 또 볼까요? 나갔어 땅속에 있네 이게 뭐에요? 물이에요 나하고 있어 너 유물을 넣어요? 네 유물 넣어요 손 넣는게 아니라 유물 넣는거에요 지금 이것도 유물이에요 이런 유물 아니에요? 소원이는 너무 애기라서 못한대 반응 오빠가 lang 그래서 올거야 소원아 오빠가 소원이니까 해서 올거니까 기다리자 어 아이고 왜그래 조정 일어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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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을 갈 것 같은데 저는 요즘인급 문화 안내 비타민 소인입니다 봐봐요! 잘 보여줘요! 준비! 자세 낮추고! 장터 맞춰! 해봐! 씻어와! 자세 낮추고! 자세 낮추고! 자세 낮추고! 소아야 이거 봐! 다리! 돼지다리 봐봐 소아야! 소아야 다리 보여? 소아! 맨날에 원숭이 저렇게 먹은거야! 저렇게 돼지다리를 해놓고 입장에 가서 외국을 보니 뭐 보십시오? 소아야 항상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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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언니다! 사랑해! 본 lanes과 함께하는 첫번째 고맙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